우와 사이즈 봐 우와 나 진짜 이런 것만 잡고 싶다고 겟 굿! 우와 최고다 최고 근데 더 웃긴 건 옆에 또 있어 우와 여러분 두 개를 겟합니다 와 엄지척이다 엄지척 인정! 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신!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로남입니다 클릭해서 고맙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꼭! 찾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오늘 과연 어떤 오복인지 여러분 기대하세요 낙지가 있다고 진짜로? 뭐야 낙지 나와있어 진짜로 우와 미쳤다 미쳤다 인사하는 낙지가 있어 우와 어구 어구 야 들어간다 들어간다 어구 어구 들어간다 들어간다 우와 들어가죠 지금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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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즈 좋다 와 최고다 최고 우와 아니 이 겨울에 낙지가 웬 머리냐 어 저 저 우와 낙지 낙지를 겟합니다 와 대박사건 겟 굿! 낙지를 잡고 시작을 합니다 우와 자 낙지 말고 오늘은 다른걸 잡으러 왔거든요 자 해로전 시작합니다 출마해! 여러분 큰일났어요 수정엔턴이 없어요 자 눈 감고 잡아야 됩니다 돌이죠 내려가 자 과연 뭐가 나올 것인가 오! 오! 우와 나온다 나온다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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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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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제가 오늘 잡으려고 하는게 이놈입니다 오 엄지 대박이다 대박 우와 깨끗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두 명이 앞에 두 명이 앞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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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여기도 하나 있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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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우와 사이즈 봐 우와 우와 두 개 우와 진짜 여러분 최고입니다 최고 맞아 인정 제 수정엔턴을 안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잘 안보이는데 천천히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어요 저도 보이네요 아 드디어 드디어 보게되는 해삼 와 사이즈 보소 사이즈 보소 와 여러분 우와 최고 아닙니까 최고 자 와 대박사건 겟끗 어 여기도 있다 어 좋아요 자 사이즈를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지 자 잔챙이는 가라 오 그렇지 이 정도면 엄지 아 좀 작다 자 사라져 해삼이 보여요 여기도 해삼 어 그렇지 역시 작은걸 놔주면 이렇게 복을 받아요 여러분 겟끗 자 이것도 사이즈가 그렇죠 어우 사이즈 실하다 어우 엄지 쩍 오 좋습니다 자 수초를 싹 거둬 싹 거두면 천천히 뭐 급할게 없어요 요런거는 급하게 잡으면 안 돼 자 천천히 왜냐면 급하게 잡을수록 놓쳐요 이거 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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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급하게 잡으면 놓치지만 사이즈 큰 놈은 절대 안 놓치죠 어디 가냐 또 그 마음이 급했어 마음이 급했어 자 여기 있었는데 그렇지 요거지 아이고 돌이네 와 흑삼이다 흑삼 우와 흑삼 한번 볼게요 우와 흑삼을 봤어 흑삼 대박이다 여기 진짜 대박이다 자 초보여님이 흑삼을 봅니다 여러분 흑삼 보셨어요 흑삼? 와 나도 잡아보고 싶다 흑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와 수경이 없으니까 최악이네 최악 그래도 뭐 많이 잡을 거 아니니까 최대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와 그렇지 그렇지 역시 작은 걸 놔주면 이렇게 큰 걸로 돌려받는다니까 여러분 와 우와 진짜 큰 거다 get good 최고입니다 최고 나 지금 행복해 오예 자 이렇게 수초를 싹 거두면 자 수초 거둔 데는 없고 요 앞에 와 사이즈 봐 우와 나 진짜 이런 것만 잡고 싶다고 get good 와 최고다 최고 근데 더 웃긴 건 옆에 또 있어 하하하 우와 여러분 두 개를 겟합니다 와 엄지척이다 엄지척 인정 해로나문 신나고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와 이건 뭐 바지야 바 와 대박 여기 하나 get good 이 돌 밑을 봐야 되거든 그치 돌 밑에는 무조건 있죠 뭐가 해삼이 오우 좋다 하나를 개탑니다 엄지척 여기 또 있어 여기 또 있어 자 돌 밑에는 해삼이 널렸어 널렸어 와 최고 이거 뭐 지금 뭐 진행이 안 되네 진행이 안 돼 왜냐면 말할 시간이 없어 잡느라고 바쁘거든 와 우와 사이즈 봐 갯굿이다 갯굿 와 인정 인정 와 수초를 딱 거두니까 바로 한큐에 한큐에 요 녀석이 나옵니다 와 최고다 최고 와 엄지 쪽 호호호호호호 여기 또 살짝 숨어있죠 자 그것도 두 마리가 숨어있습니다 자 하나 여기 둘 와 사이즈 뭐 실하죠 실해 get good 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리고 와 수초 바로 밑에는 사이즈 큰게 이렇게 숨어있어 우와 우와 대박이다 대박 우와 깨끗 이거 진짜 큰 거다 와 오 방패 삼아서 와 이거 보셨어요 와 진짜 크다 엄지척입니다 엄지척 나 지금 눈 돌아갔어 와 사이즈가 시 점점 실해져요 여러분 자 보세요 와 깨끗 와 수초를 딱 방패 삼아서 이렇게 바람 부는 날 수초를 방패 삼으니까 잘 보이네요 확실히 이거봐 이거봐 이거 안 보일 수가 없지 자 여기도 하나 오 사이즈 실한 거 어구 놓치면 안 되지 그렇죠 자 절대 안 놓치는 아구찌개 자 보여드릴게요 오 좋다 깨끗 여기서 흑해삼 하나 나오면 정말 예술이겠죠 여러분 기대하세요 와 진짜 흑섬이다 와 여러분 제가 드디어 흑섬을 잡아내는 센스 와 진짜 까맣다 와 최고 최고 와 흑섬을 봤어 흑섬을 봤어 와 이게 웬 말이냐 이게 여러분 오늘 즐겁게 해로지를 마치고 봉남이는 들어갑니다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낙지 받지 흑섬 받지 해산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자 봉남이 들어갑니다 빠이빠이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먹으러 가시죠 오예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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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입 먹어보고 깜놀깜놀. 여러분 해산밥입니다. 오독오독 씹히는 게 와... 이 간장 베이스가 딱 간이 돼서 너무 맛있어. 와..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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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